경희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에서 공유형 상점을 창업할 청년들을 모집합니다. 공유형 상점이란 한 점포를 요일과 시간을 나눠 여러 팀이 운영하는 형태로 보다 많은 청년들의 창업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공유 상점입니다.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 싶은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창업지역은 동대문구 회기동입니다. 서류 접수는 5월 7일까지며 자세한 공고는 동대문구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